자, 보자. 20번. 80번까지 한 거 맞지? 20번이 되죠. 캡슈가 한국 거라고? 네. 왜 그래? 예요. 확실해? 여기 적혀있어요. 칠성 사이던데. 롯데 칠성. 제조를 하는 거지, 거기서. 근데 왜 마크도 걔네만 이거 쓰는 거예요? 태극기 마크가 아니잖아, 저게. 그냥 도미양의 음양 오엔 그거잖아. 음양이잖아. 미국 거. 미국 거. 미국의, 아, 우리나라의 팔 하나만 보려고 딱. 뭐. 저 마크를 디자인한 사람이 동양적인 그런 거를 하려고. 나 땜도 어려서 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나이피나 이런 순발 같은 것도. 만드는 공장 자체는 방글라데시나 이런 곳에서 만들잖아. 네. 그. 제조법을 이제 사와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거지. 근데 이제 파는 수익은 다 갖다 걸어가야 되지. 응.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봅시다. 90번. 자, 지난 시간에 이거 이제 무한급수. 그래갖고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를 좀 풀다가 끝났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단은 못뜨고. 여기 89까지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같은 모양의 그 같은 문양이 반복되면. 보통 이제 그게 닮았을 확률이 크고. 닮은 것만 확인이 되면. 그 넓이 또는 길이는 계속. 어떤 비율에 의해 똑같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든. 그치. 그 비율을 찾아내면 걔가 공비가 될 것이고. 맨 처음 모양의 넓이나 길이를 찾으면 그게 첫 항이 되는 거지. 그치. 주어진 그림의 맨 첫 번째 넓이나 길이를 찾는 게. 일단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개가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이게 몇 배 됐는지 찾는 게. 두 번째 할 일이죠. 그리고 몇 배 됐는가라고 찾는 게. 보통 공비를 찾는 거잖아. 이 두 개를 하려면.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어떤. 그런 감각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단기간에 기르긴 힘들고요. 도형 나올 때마다 좋아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라든지. 도형. 또는 어떤 식 갖고 노는. 이런 게. 다 별개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거를 묻는 거니까. 나올 때마다 기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된다. 결국에. 너네는 기하와 백토라는. 아주 체까지 있기 때문에. 도형을 못 하는 거는. 나중에 가면 열 문제를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올 때마다. 뭐. 중학교 걸 우리가 지금. 복습할 수는 없잖아.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차례대로 배웠죠. 1학년 때 이제. 이치도 형이랑. 뭐. 넓이 부피부하는 거 배웠고. 합동 배웠을 거고요. 2학년 때. 닮음 배웠잖아. 그치. 삼각형들에 대해서. 또는 사각형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3학년 때. 원이랑 직각삼각형 갖고 노는 거. 요런 거 배웠지. 그치. 일단. 요 세 개를.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것이 알고는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복습을 하면 되고. 뭐. 보도록 합시다. 90부터. 자. 마찬가지로 90번도.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는 느낌은. 그치.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분명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덩이 나와 있는 그림에 깨작되지 말랬죠. 못하는 지름길이야. 알겠지. 예. 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돼. 그럴 때는 뭐.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빨리 풀어야 겠지만. 연습하는 거잖아. 그치. 시험장에서 사실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거든. 밑에 넓은 그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연습할 때는 넓게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연습한 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조금 데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게 푸는 건 아니야. 너네는 도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도형들을 갖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길이가 왜 일이랑 같은지. 걔네는 왜 학동이며. 뭐.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규칙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규칙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네가 그림을 그려봐라. 넓게. 알겠니. 네. 잘하는 방법이야. 자. 밑에 여기 이제 2라는 길이 나와있고. 여기 3이라고 나와있고. 여기 모르고. 그치.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각도가 60도라고 나와있네. 자. 60도라는 각은 당연히 왜 나왔는지 알겠죠. 60도가 들어간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두 개 있어. 첫 번째. 얘가 들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 뭐 있니. 정삼각형. 직각 삼각형인데. 하나 60, 30인 거. 그치. 그 두 개 좋아해. 그러면 얘가 나오면. 그 중에 뭘 이용할지 너네 이해해야겠죠. 네. 이해됐나. 정삼각형이. 이 안에 들어있던. 직각 삼각형이 들어있던 중에 무조건 하나겠지. 그러니까 60이라는 거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60도를 알면 우리가. 1대로 2, 3, 2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이용한다던지. 뭐 이런 걸 하잖아. 맞죠. 보자. 자. 그 안에 뭘 그린다고 하니. 마름모를 그리네. 그쵸. 마름모의 특징은 내변의 길이가. 각다. 각다라는 거. 마름모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도형이냐. 마름모 다른 이름 얘기해봐. 형의 다리. 형의 다리. 좋아요 또. 사다리. 사다리골도 좋아. 사각형. 이런 거 다 되지. 그니까 마름모는 좀 더 상위 등급이잖아. 그니까 전에 있던 것들의 특징 다 갖고 있는 거 알죠. 네. 그럼 마름모가 뭐 대충. 노래 생겼다 치자고.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려진 이 그림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보이네. 됐나. 물론 조금 이제 그림자세가 삐뚤어졌긴 했지만. 느껴. 느낍시다. 지금 나온 거 정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정삼각형. 그쵸. 왜. 이게 이등변이잖아. 네. 내가 얘를 이렇게 선을 찍으면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가 뭐가 돼. 왜. 60도는 왜 준 거야. 정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준 거야. 문제는 넓이 구하라고 돼 있지 않나 빨간 거.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빨간 평행사변형이. 정삼각형 두 개로 되는 거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네. 맞죠. 원래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맞니. 근데 정삼각형임을 활용하면. 그냥 밑변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 네.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넓이를 구할 때 정삼각형적인 개념을 쓸 건가 봐. 맞죠. 됐나.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넓이 구하는 거 자체는 거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두 번째. 여기다 뭐 하니. 여기다 똑같은 짓 하죠. 네. 근데 얘가 마른 모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평행한단 말이야. 맞니. 네. 그럼 평행하는 와중에 이 길쭉한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길쭉한 삼각형은 뭐겠어. 발목. 발목. 발목이고 여기다 마른 모기를 또 지랄하죠. 네. 그리고 또 지랄하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네. 같죠. 네. 이해됐나. 네. 이 안에다가 마른 모기를 그린 뒤 또 이 안에다가 마른 모기를 그리고 그게 하는데 이게 비율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 거고. 꼭 그렇지 않겠니. 그치. 네. 뭐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만. 그쵸.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야. 저 정삼각형이라고 보이는 이 마른 모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포인트래. 됐니. 네. 저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쟤를 뭘로 놔. 네. A. 싫어. X. 됐니. 네. 그럼 천천히 가자. X만 바꾸지만 알 수 없죠. 네. 여기를 얼마. 2. 2만원. 여기를 얼마. X. 봐봐. 여기 3-X 이런 거 보이니. 네. 자 그럼 봐봐. 이쪽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저거 없죠. 그럼 잘 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는 지금 잘 봐. 이거 하나.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야. 맞죠. 네. 엄밀히 말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아는 거지. 네. 그리고 이 길이도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에는 뭐가 들어 있어. 달문도 형이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달문비를 이용해 식을 세울 수 있지. 됐니. 네. 그럼 잘 들어. 내가 세우고 싶은 그 달문비는 얘가 들어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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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들어 가야 돼. 그렇죠. 네. 달문비 찾고 싶은 삼각형 두 개 누구랑 누군지 보이나. 네. 위에 있는 얘랑 왕 큰 애랑 잡으면 되겠죠. 됐나. 개의 왼쪽 변과 밑변 가지고 잡으면 되잖아. 됐니. 네. 그럼 작은 거 먼저 하자. 왼쪽 변 대 밑변 몇 대 몇. d-x 대 x. d-x 대 x. 맞지. 네. 자 이거를 큰 걸로 갖고 와서 굴리면 몇 대 몇이야. 2 대 3. 네. 그럼 이거 정리하면 x가 나온다는 소리죠. 네. 됐나. 맥스 구하는 거 할만하네. 중2 과정이죠. 괜찮니. 자 그러면 2x가 6-3x니까 넘기면 x는 얼마? 5분의 6이네. 5분의 6이네. 그치. 네.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자체는 할만하네요. 그 넓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으니까 s라고 합시다. 자 s1은 정상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3. 4분의 3xA 제곱인데. 이 도배죠? 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xA 제곱하면 되겠지? 네. 그럼 2분의 루트 3xA 제곱이니까, 25분의 36이죠. 그쵸? 네. 그럼 25분의 18루트 3이 내가 원하는 첫 번째 마련과의 넓이고, 이게 이제 1-r분의 a 에서 a라고 들어가는 놈이겠네. 맞니? 이제 R 구합시다. 그리고 이거 구하기 전에 하나 알려줄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싸인 이용해 구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나? 2분의 1, ab, 싸인, b인각인 거 알고 있니? 이거 너네 과정에서 사라졌거든. 근데 유용하니까는 R하는 톤아. 알겠니? 그리고 삼각 함수할 때 선생님이 이런 거 강조했거든. 이거 1이고 이거 세타일 때 여기 뭐? 사인 알겠니? 그 다음 밑변 이거 뭐? 이거 강조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 얘가 1일 때 세 번 했다. 모르면 안 돼. 우승이 맨날 나와.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여기가 세타야. 그리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야. 오케이? 네. 자 높이 찾는 게 포인트잖아. 넓이 구할 때는 그쵸? 네. 이 노란 길이가 얼마라고? 노란 길이가 얼마라고? A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알겠니? 네. 그래서 밑변이 P고 높이가 A 사인 세타라서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A, B, 사인 P 인각이에요. 정민이 말하면 알겠니? 네. 왜 오세요? 알겠나? 너네 과정은 없어졌어? 원래 삼각함수 파트에 A가 있었거든? 근데 없어졌는데 넓이 구할 때 좀 유용해. 알겠니? 네. 그 다음 하나 더. 평행사변형 넓이는 왜 밑변 곱하기 높이냐? 삼각형 두 개라서 그러죠? 네. 이해되니? 네. 평행사변형 넓이가 뭐야? 삼각형 넓이 곱하기 2잖아. 네. 2분의 1 A, B, 사인 세타가 두 개니까 얘네 넓이는 어떻게 구해? A, B, 사인 세타. 이것도 알아도.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네. 삼각형 두 개야. 네. 알겠니? 그래서 저렇게도 구해봅시다. 똑같죠? 자, A, B가 뭐야? 25분의 36이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사인 60도죠? 그게 얼마야? 그래, 그 곱한 게 똑같은 거지, 지금. 같은 식이잖아. 이해됐나?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종종 쓰이니까 나랑은 두시고 공비 갑시다. 5분의 6이네. 네. 잘 들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빨간 마름모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과 여기에 파란 마름모 그려져 있는 잘 봐.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갈봉기잖아. 네. 맞죠? 네. 갈봉기만 찾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나? 예. 몇 대? 5대. 몇? 3마이너스 5예요. 됐니? 이해되나? 네. 2 5분의 6이잖아. 3에서 5분의 6 빼면 얼마? 5분의 6. 그래서 갈봉기는 몇 대면? 3 대 5분의 9. 3 대 5분의 9. 됐니? 네. 자, 근데 갈봉기 따질 때는 여기 1로 만들면 그게 공비가 되죠? 응. 뭘로 나눠? 3만. 그래서 1 대 5분의 3. 5분의 3. 그럼 뭔 소리야? 2 길이는 몇 배 줄어든다고? 5분의 3 줄어든다고. 2 길이는 몇 배 줄어든다고? 5분의 3 줄어든다고. 아니, 마찬가지로 얘도 X, 얘를 X라고 놓고 구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그쵸? 그럼 이 길이가 만약에 X였으면, 아니, 뭐냐. 이 길이가 2였으면 이 길이는 5분의 6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 5분의 9? 네. 5분의 6. 이게 2일 때 이게 5분의 6 나오는 거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여기선 얘가 어떤 다른 길이를 꼽고, 그럼 얘는 그 다른 길이에 5분의 6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아니야, 5분의 6이 아니죠. 다른 길이에 5분의 3이라고 해야 되나? 어, 다른 길이에 5분의 3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 길이에 5분의 3이 이거야, 빨간 길이잖아. 그거 5분의 6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길이에 5분의 3이 이거 파란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길이에 5분의 3이 그 다음에 있는 마름모의 또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됐나? 네. 그러므로 마름모는 닮음비가 몇으로 없어지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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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되는 거야? 5분의 3씩 되고 있다는 거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됐니? 그래.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건 지금 길이가 아니고 넓이비니까 이거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제곱해 줘야 되니까 공비는 얼마? 25분의 2. 25분의 2가 되는 게 이 공비가 끝났네. 됐니? 네. 그럼 공비랑 첫째 한 구했으면 이제 등비급수 구할 수 있잖아? 네. 자, 등비급수 구할 때 분모에는 1-R 바로 밖으로 꺼내와. 네. 알겠니? 그러므로 공비 계산하면 얼마야? 라고 내가 묻는 순간 1-R 하면 어떻게 돼? 26분의 2. 그걸 밖으로 바로 꺼내면 어떻게 돼? 26분의 2. 16분의 25요라고 나중에 해야 돼. 너네 계산할 때는 이거 보는 순간 25분의 16이니까 16분의 25 곱하기 j라고 가로 봐야겠지. 알겠니? 어쨌든 그 합을 S.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 맞죠? 그 합을 S라 치면 1-R 하면은 25분의 16, 밖으로 빼면 16분의 25고. 첫째 양이 얼마니까? 25. 어, 저거니까 25분의 18루트 3 계산하면 이제 답이겠죠? 네. 그럼 25, 25 없어지는 거고 2로 약분하면은 8분의 9루트 3이 저희들의 합이겠는데. 됐니? 네. 네. 됐다. 됐다. 하던 거 이어서 96번 하고 와서 나머지 다 5개 풀게. 네. 물론 풀 필요 없는 문제는 언급하고 안고. 아, 예를 들어. 어쩌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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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함이 화요일이고 양천이랑 백함이 수요일 맞죠? 백함이 형. 백함이 형은. 네 저희 수요일인가 그거에요? 수요일 수요일. 백함이 형은 수요일. 백함 화요일. 양천 목요일. 다들 즉보도 오는 거 알죠? 배감이 좀 이득인가? 월요일날 수업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안 하죠 일찍 끝나나? 아 화요일 아닌데 저희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인가? 그러면 광영 배감이 수, 양천이 목 역시? 배양천 그냥 언젠데요? 월요일 날 시험 본다고? 그럼 마지막 날에 수업 보는 거 아니야? 월요일부터 쉬는 거? 응 시험 본 주에 금요일은 당연히 직보로 땡겨서 한 거니까 나눠도 되고 그 주말도 쳐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어린이날이 화요일이거든 오늘 상관이 없죠 그쵸? 월수금이잖아 근데 그때 학원 휴일을 잡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잡게 되면 뭐 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는 거야 알겠죠? 그땐 시험 끝났잖아 너네 고1 또는 중3 중2 애들처럼 시험 끝났다고 한 달 놀고 이러면 그냥 가는 거 알지? 너네 수능 보고 공부하는 거지? 너네 중간 보다보고 이거 아니야 알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5학년이 아니니까 그런 거 이제 털어버리고 아직 이제 시험 끝난 그 주말 있지? 그날은 놀아 그날은 그냥 쳐놀고 막 떼어붓이고 놀아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이게 이어지고 이러면 돌아오기 힘들지 아니 간만큼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는 것도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산 올라갈 때 등산하는 사람 아직 없죠? 올라갈 때 올라갈 때까지 모든 힘을 다 쓰면 걔 못 내려오잖아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하고 딱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못 움직이겠거든 내려오는 길은 또 다리가 풀려갖고 막 다치고 막 선생님 내기는 안 해요? 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고2고 이제 봐야 되는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는 직에 내기는 안 할 거야 이제 목표를 찾고 이뤄냈을 때 이제 포상을 주고 싶으니까 네 요것도 시간내가지고 정합시다 요번주나 봐가지고 합시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요번주부터는 요번주랑 다음주 이주간은 그 요시간에도 고충처럼 문제를 풀거야 다른바애들이 올 수도 있구요 일찍 오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원래 뒤에 오잖아 일찍 올 수 있는 애들은 앞으로 당겨서 부를거니까 뭐 자유니까 요시간은 상관은 없고 그리고 조사 한번 합시다 일찍 올 수 있는 사람 또는 오고 싶은 사람 애매하게 오고있지만 그럼 뭐 그 온 시간에 맞춰서 뒤에 좀 더 가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원래 너네 8시 20분 그때잖아 네 그 시간에 그냥 와도 되고 근데 그때 오면은 11시 그때 끝나잖아 11시 다 돼야 끝나니까 좀 일찍 맞추고 싶은 사람은 시간 조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쌤이 뒤에 의자를 물론 고충된 두 개를 더 놓을건데 그래도 약속을 하고 와야지 막 오면은 안되니까 인원은 내가 조사를 하는거 오고 싶은 사람 있나? 안되면은 올 수 있는 사람 억지로 내가 몇 명은 부를거야 여기서 몇 명은 와야되거든 예사 뺄게 돼요 그럼 뭐 요번주 수요일부터 해당이니까 오고 싶은 사람은 없나? 올 수 있는 사람 한 7시 또 될거 같은데 7시 또? 야자 빼면 가능해요 야자 빼면? 야자 빼면? 그리고 다른 학원 가나? 다들? 세찬이 형은 야자 빼면 야자고 있고 마짐 고르고 그 다음에 세찬이는 뭐 없지? 그리고 상기도 학원 가나? 음악사원 야자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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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러면 세찬이 운영해 오고 맞어 그리고 어 어 뭐 있어? 뽀뽀했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뒷바닥으로 다 썩고 있는거죠 아 아빠한테 있지 다 껴봐요 형도 봤어 근데 그 걔네는 무조건 아빠님이 부를거고 너네는 그냥 귀에 불러도 되려나 그러면 요렇게 합시다 기본은 8시 20분까지 와 그리고 일찍 끝나고 싶은 사람은 일찍 와요 그 일정 오만큼 일찍 보내줄테니까 알겠지? 네 세찬이 운영이도 만약에 그냥 얘네랑 같이 하고싶으면 맞춰서 오고 좀 더 빨리 하고싶으면 오고 하고 가는건 똑같을테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인원 조절을 해야되면 얘기할게 그때 좀 일조 와라라던지 일단은 그러면 다 똑같은 시간으로 공부를 합시다 8시 20분 자 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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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가자 자 여기 뭐가 있나 봤더니 마름모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막 그리기가 아주 크지 아니 내접원 그리기가 아주 연같아 내접원인데 마름모 몇 도냐 그거 60도 응 그거 왜 나왔겠지 왜 나왔니 정상각형이나 직각삼각형 60도짜리 써먹으라고 나왔겠죠 네 마름모 해봐서 알지만 그럼 걔는 모일 확률이 커 정상각형 갖고 장난치는 확률이 크죠 일단 장치 네 일단 고내용이 소식되고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아 그림이 원 먼저 그려야겠다 일단 원 하나 요 그리고 마루 먹방 아 요 그냥 요 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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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름모스럽지 않지만 마름모 치고 봅시다 왕복하게 그리기가 불가능해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요 일단 요렇게 생긴 모양이야 그쵸 그 다음에 저 원이 이제 안에 내접하고 있다라는 소리지 네 네 그리고 요기가 지금 60도 요 요 아래도 60도 요런 상황이야 그쵸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건 정상각형 두개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치? 왜냐면 요 변의 길이가 두개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이고 그치? 자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요 원 안에다가 이렇게 생긴 마름모를 또 그리라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원 안에 아니 그 마름모 안에 원을 또 집어넣을 해 또 그리고 또 집어넣고 또 그리고 또 집어넣고 이지할 방법이야 그치? 만들어지는 원리가 같네요 그쵸? 네 어떤 마름모 60도짜리 마름모에 내접원을 그려놓으면 그 마름모 대 내접원의 어떤 비율은 마름모의 크기가 커지는 작아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얘가 이제 줄어드는 비율은 일정하겠네 맞니? 네 그럼 이제 뭘 구하라고 그러냐 원의 둘레인가? 원의 넓이네요 그쵸? 원의 넓이 가지고 쭉 구하라고 하네 천천히 가자 일단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와있고 그쵸? 어 보조선을 구해야겠네 그치? 됐나? 네 일단 정상각으로 만들시다 자 이게 원의 둔지 자 내가 구해되는 건 저 원의 반지름이야 그치? 네 되나? 원의 반지름을 가만 보니까 네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보조선이 지금 그림에 없죠 네 그러면 반지름 보조선을 그려야겠네 네 어떻게 그릴래? 요요요요요요요 그치? 여기 이렇게 딱 만나는 접점이랑 이유면 되겠죠? 그럼 내가 그리는 그림에서 요 선의 역할은 지금 뭐야 이름이? 네 접선이 접선이 되겠지 그치? 그럼 원과 접선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써먹어라 그런 소리네 네 맞나? 내가 얘와 얘의 접점을 이유면 요거는 몇 도가 돼? 이게 지금 접선에서 나온 얘기잖아 그치?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노란 선을 그리는 순간 나한테 써먹으라고 하는게 정삼각형이 아니라는게 보이죠? 60도가 들어간 정삼각형이 지금 우리 눈에 물론 60도는 아닐거야 이 가르면 30도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이렇게 보이죠? 됐나? 나머지 하나의 보조선은 뭐겠어? 얘랑 얘랑 이은 이거네 됐니? 네 원의 중심은 이 밑변의 중점일거구요 정삼각형이니깐 중심에서 요 밑변의 중점에 이은건 당연히 수직하고 밑변을 이등분하잖아 네 됐니? 이해됐나? 그러므로 요쪽에 있는 삼각형이 30, 60, 90 삼각형인거 됐죠? 네 그럼 이제 아무 길이나 알면 요거 찼네 근데 지금 나에게 알려준 길이는 요 길이가 아니고 누구야? 빗변이죠? 네 정삼각형의 빗변 아 미안 정삼각형의 높이가 지금 빗변이잖아 네 이게 되나? 한변의 기가 a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3a제곱인데 높이도 아니에요 혹시 2분의 1루트3a 그렇지? 모르면 얘를 a라고 놓으면 얘가 2a잖아 그치? 얘가 a 루트3인거 알지? 요거 b 구해보면 요거 2분의 루트3a나온다 네 알겠나? 얘가 a일때 루트3이잖아 근데 원래 밑변이 2a잖아 네 그럼 얘는 2분의 루트3 부파면 되는거죠? 네 됐나? 요 길이가 2구 요 길이가 2잖아 왜? 정삼각형이니까 네 됐니? 요 길이에 2분의 루트3이니까 노란 길이가 얼마? 루트3 얘가 루트3 되네 됐니? 네 자 뭐 괜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얘 대 얘는 루트3 대 1이잖아 미안 2 대 루트1이잖아 맞니? 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3이고 여기가 2죠? 네 그럼 얘를 2분의 1 곱한게 이 밑변이네 네 아니야 이 요 놈이네 요 놈 그쵸? 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3이라고 네 됐니? 네 그럼 저 원의 넓이는 일단 됐네 자 그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s1은 파이를 제곱이잖아 그치? 네 그럼 파이에다가 저거 제곱하면 4분의 3이네 네 4분의 3파이가 내가 원하는 어떤 척 파이 되겠네요 됐니? 자 지금 여기 그린 보조선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게 어렵잖아 솔직히 그치? 선생님이 선 몇개 띡띡 그어주면 쉽지만 이런거 너네가 찾으려고 하면은 막상 잘 안보이는 경우 많죠 그리고 다 잘 봐 저기 지금 마르모가 졸라 그려져있잖아 그치? 네 맞니? 그거 너네가 그 위에다 깨작대면 이런거 보여 안보여? 안보여요 옆에서 따로 그려야돼 하나만 알겠지? 물론 그림 그리는 그 작태가 재밌고 이쁘게 그려지진 않겠지만 직접 꼭 해봐 알겠나? 네 자 이제 난 첫항을 구했구요 뭐만 구하면 돼? 우리 그래 두번째 마른모와 첫번째 마른모의 길이비를 내가 찾아야돼 네 됐나? 네 마른모 다 들을 필요 없죠 내가 구하는 그럼 잘 봐 음 두번째 마른모는 네 이렇게 생긴게 마른모의 한 변의 길이겠지 네 이해되나? 걔가 이쪽에도 있을거고요 요렇게 아니 또 이쪽에도 요래 요래 있을거 아니야? 됐나? 그럼 나는 하얀 변의 길이와 빨간 변의 길이를 구하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같죠 네 됐나? 네 이해되니? 그럼 갑시다 근데 나는 이 길이를 알거든 네 그럼 빨간 길이를 구할 수 있나? 어 천천히 갑시다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얼마? 요 길이? 2분에 2분 3 그래 요거잖아 그쵸 네 요번에 루트 3 그 다음에 니가 알듯이 여기는 30도고 여기가 60도니깐 1대 루트 3대 2죠 네 됐나? 네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얘 돼? 헷갈리니까 천천히 합시다 2대 루트 3은 맞지? 네 x 대 2분의 1루트 3 맞나? 예 여기다 2 곱한 게 얘지 네 여기다 2 곱한 게 얘겠네 네 그럼 x 얼마? 네 1 자 하얀 길이가 얼마인데? 2 빨간 길이가 얼마가 됐어? 예 공비는 2분의 1 됐나? 네 내가 구하는 건 길이가 아니라 넓이니깐 공비는? 4분의 1 4분의 1 됐나? 네 이해되죠? 네 자 1-R 계산하고 빼면 얼마야? 4 3분의 3 그 다음에 저 첫째 항의 넓이가 4분의 3π이므로 답은? 5π 5가 되겠죠 됐나? 네 그래 자 이런 그림 거기다 절대 깨짝대지 말고 옆에다 다시 그리고 보조선 그리는 이런 거 너네가 여러번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돼 알겠죠? 땅 크게 해 자 좀 쉬었다가 고 다음 내용 이어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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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네 배틀로얄 같아, 지워주네. 뭐가요? 애들이. 제안은 시험 기간만 안 오는 거예요? 지난봐야 되죠. 제안은 점수 내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안? 일단 빼고 가야지. 먹는 것도 빼고 가요? 그럼 그대 봐서? 사람이 줄었으면 가족은? 오나오지. 는 실패. 일품 이거 푸는 게, 수업시간에 푸는 난이도 자체가 난이도 있는 걸 지금 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문제 하나하나봐도 너네가 배워갈 게 은근히 많거든. 일단, 고난이도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 한 문제에 막 두세 개의 푸티가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친숙함을 기르는 거니까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너네가 한번 부딪혀 보고 와야 되니까 그 수업시간에 하는 내용 꼭 뭐이죠? 보면은 예습이 좀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잘 안 된 친구들도 있고 반 정도 나눠져 있는데 뭐, 결국 시험 기간에 이렇게 몇 주 빡빡하게 공부해가지고 점수 올라가는 시대는 아니죠. 이제 그 2년, 그치? 그러니까, 특히 수학 같은 거는 평소니까 그, 수업시간에 이제 뭔가를 터득하고 그날 좀 마무리를 하고 해야지 그, 주말에 우리 보충하는 프린트는 플러스 알파지 그게 전부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열심히들 합시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에는 3주였는데 이제 2주 남았죠 거의 2주 동안 또 달려보자고 이제 과학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자, 11번 할 차례지 2주 1, 2주 2 자, 보게 자, 보자, 보자, 보자 자,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라고 돼 있고 밑에 이상한 함수가 나와있어, 그치? 네 됐나? 우리가 딱 보는 순간 풀기 싫은 애야, 이런 거 그치? 네 뭐 이런 거 쫄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일단 y는 n분의 절대값 x라는 애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부터 일단 살짝 보자 그릴 수 있게, 어깨? 없어 있어, 없어? 음 그릴 수 있어, 없어? 네 너의 절대값 x못 그려? 그릴 수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알겠어? 네 처음 보는 건 안 나와 봤던 게 좀 달라지지, 알겠어? 네 절대값 x 그릴 수 있어, 없어? 네 모르면 병신이지, 그치? 3분의 절대값 x못 그려, 못 그려? 네 그려, 알겠니? 네 절대값 x는 x랑 마이너스 x잖아 네 3분의 절대값 x는 뭐야? 3분의 x랑 마이너스 3분의 x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이해돼? 그럼 이거 봐봐 n의 값이 커지면 일단 절대값 x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지, 그치? 잘 봐 n의 값이 커지면 좁아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넓어지죠 넓어지죠 이해돼? 네 되나? 우리는 그럼 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n이 1인 게 절대값 x냐 네 근데 커질수록 점점점 넓어진다는 거 되지 네 이해 됐나? 그러한 그림이야 이해 돼? 자 일단 이거 보는 순간 n 이거 달리는 순간 어 뭐야 이랬으면 간 거야 벌써 알겠지? 쫄지 말라고 우리가 아는 거야 다 알겠지? 3분의 1 너네가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느껴야 돼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3,2에서라고 안 해 a,b에서라고 그러지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는 2분의 절대값 x에서라고 안 해 n분의 절대값 x에서라고 하지 이해 돼? 이해 됐나? 이런 걸 일반화된 식이라고 해 문자가 딱 특정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자가 들어가도 되는 식 같은 거를 준단 말이야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주는 게 아니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준다고 알겠어? 너네 그런 거 나왔을 때 일반화된 식 보고 쫄지마 알겠지? 기계적으로 푼 애들은 그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용을 알고 원리를 알고 보통 문제를 풀게 시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 보고 절대 쫄지 말고 그리고 이런 얘기 했잖아 이상한 식 나오면 뭐해 보라고 대입해봐 알겠니? 알겠죠? 네 난 지금 이 식은 n이 모르는 애니까 n에 2를 한 번 넣어보면서 아 뭐 이렇게 변하는 애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 됐니? 네 그럼 이 새끼 파악됐고 어떤 생긴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냐 y는 fx와의 교점 아하 얘가 1번 함수고 2번 함수가 누구야? y는? 분명하게 두 번째 아니 아니 두 번째 y는 fx라고 돼 있잖아 네 됐니? 얘가 2번 함수야 그래서 얘네 둘이 뭘 구하는 문제야 지금 교점을 구하는 문제야 됐니? 아 함수와 함수의 교점이니까 둘을 갖다 놓고 풀면 되겠네 그치? 됐나? 네 함수와 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두 종류죠 함수 함수와 함수의 교점이 뭐야? 방정식의 실근이죠? 네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지 라고 얘기한거야 지금 알겠어? 네 첫 번째 갔다 오놓고 인수분해 하는 거 맞지? 이걸 대수적이라 그래 두 번째 둘을 다 둘 다 그려서 푸는 문제 됐니? 네 뭔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거야. 문제 풀 때. 알겠지? 됐나? 둘 중에 되는 걸 물론 가는 거지만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일지를 너네 판단하는 거야. 대수적인 게 유리할 때는 인수부대가 정확히 띡 될 때야 시기. 그치? 되나? 그 다음에 그림이 유리할 때는 그게 안 될 때죠. 보통. 맞죠? 그럼 이제 fx가 어떤 놈인가 봤더니 가나다를 만족한다 그러네. 그쵸? 가나다를 만족한다 그러네. 그치? 절대값 2x나 2 절대값 x나 같은 애죠? x가 0보다 크면 2x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x니까 2 절대값 x나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네. 아 절대값 안에 있는 양수는 그냥 밖으로 빼도 되는구나. 그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일단 나아보자. 뭐라고 돼 있니? 원래 지금 너네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미적분 2를 배운 놈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무슨 뜻이야? 나. 주기함수란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주기가 1이란 뜻인가? 아니요. 한 칸당 그림이 똑같은 게 반복된다라는 뜻이야. 주기는 2분의 1일 수도 4분의 1일 수도 3분의 1일 수도 있다고. 알겠니? 네. 근데 어쨌든 한 칸당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면 이렇게도 못 박았죠? 일반적으로 걔가 주기일 확률은 높다라고 했지. 네. 됐나? 그래서 걔를 직접 그려보면 안다라고 했죠? 네. 그냥 나라는 표현만 보고 주기가 1이다 그러면 틀려. 네. 알겠죠? 물론 이런 거 엄청 쉬운 난이도지만 그려봐야 아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릴 수 있게 가라고 줬네. 절대값 2X라는 게 그냥 쭉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그리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네. 그치? 네. 자 X축이랑 Y축. 자 왜 샘이 X축을 이렇게 쭉 길게 그렸어?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는데 나는 느낌으로 알아. FX가 식으로 딱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해돼? 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어떤 모양이 띵 나오고 그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식이 나와 안 나와? 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식이 더러워. 알겠니? 이해되죠? 그러므로 이거를 그 인수분해를 통해 풀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없다라는 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은 문제에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의 개수를 묻거든요. 교점을 개수 찾는 거는 그림으로 하는 게 뭐 훨씬 낫거든. 됐나? 그럼 그려볼게요. Y는 절대값 2X는 이렇게 생기던데 절대값 X보다는 좀 더 가파로 내야. 그치? 1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1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그래 알고 있죠? 문제에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줬으니까 2분의 1씩 갑시다. 이 한 칸을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2분의 1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되니? 1 나와야 돼. 됐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대입했을 때도 1 나와야 되죠. 그리고 개는 원점을 향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림이지? 일단 이거 왜 그런 왜 이런 그림인지 모르면 진짜 뺨 따고 맞아야 돼. Y는 절대값 X가 왜 적당 모양이니까? 라고 했을 때 말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왜?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하라고 했어? 절대값 아니 양이냐 음이냐로 나누라고 알겠어? 절대값 나왔을 때 제곱한다? 중1 알겠니? 안 나와 그런 거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뭐하라고? 범위 나눠 뭘 기준으로 범위 나눠 안에 있는 게 양이냐 음이냐 나누는 거야 알겠어? 절대값은 이거 무시하면 다 틀린다 알겠죠? 귀찮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야 절대값 X가 물론 이런 모양인 거 모르는 애 없거든? 다 알아 근데 왜 그런 모양인지 모르는 새끼는 나중에 다 틀려 알겠지? 왜 그건 안 나오니까 되죠? 이거 어떻게 나누라고? X가 0 이상일 때랑 물론 등호는 어디부터도 상관없어 알겠니? 이럴 땐 이게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럴 땐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아래에 있는 걸 접어올린다 이상하게 외우지 마 다 아는 사람들이 건너뛰고 하는 거야 알겠죠? 기본은 이거야 됐니? 이해 됐나? 그래서 이런 것도 했지 너네 주말에 극한 문제 풀다가 또 욕들어먹고 하나 푼 거 있죠? X-2라고 돼 있고 절대각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일단 못 그리면 안 된다고 알겠니? 이해 되나? 어떻게?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냐 크냐로 나누는 거라고 근데 안에 있는 게 2차식이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거랑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거 2차 부동식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럼 첫 번째 부동식 풀려보면 어떻게 나와? 이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 거는 뭐 들어가도 되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시고 2는 뭐 못 들어가는 거지 그치? 네 그런 건 이따가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음수지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그 아이는 안에는 거 적분해 된다 인수분해하면 X-2 X-2 맞죠? 네 그래서 1번 상황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X-2고 밑에 있는 건 X-2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 두 번째 양수인 상황은 그냥 나오지? 그냥 약분 되니까 Y는 그냥 X 플러스 X-2 이게 뭐야? 4랑 이렇게죠?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그래가지고 그리면 2대입했을 때 원래 마이너스 4야 그치? 아니 뭐야? 어 2라는 데서 원래 빵꾸야 그쵸? 근데 여기다 2대입하면 원래 4지? 맞나? 원래 여기 4라는 데 이렇게 빵꾸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2라고 있어 그치? 맞니? 네 걔도 이렇게 가니까 여기 빵꾸면서 이렇게 가는 게 요 밑에 거야 알겠어?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는 요런 모양이라고 알겠니? 걔는 여기서 마이너스 2니까 뭐 요 지랄로 가겠네 어디갔나? 여기서 이렇게 가겠네 알겠니? 그래가지고 여기는 여기는 안 칠해지는 뭐 이런 모양이네 이런 이상한 모양이라고 알겠어? 근데 이런 거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귀찮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 이과하면서 너네 그 함수의 극한 처음 할 때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했잖아 못 그리면 안 된다고 수혈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는 함수의 극한은 직접 그려서 판단한다고 했잖아 못 그리면 일단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거 보면 내가 그때 중요하다고 분명히 강조했죠 X분의 절대값 X 이런 거 못 그리면 안 된다고 알겠니? X가 종보다 크면 1 X가 종보다 작으면 마 1 그려야 돼 알겠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했어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 여기서 꼭 해라 나중에 저게 뭐지? 이딴 소리 하면 대학 못 가는 거 니네니까 알겠죠? 네 자 돌아와서 이거 갖고 잠깐 얘기가 길었는데 일단 그렸다 치자고요 됐니? 근데 문제에서 요 밖에 모양은 안 알려준 거야 원래 가에서 그쵸? 근데 나라는 조건은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 칸마다 나에게 한 칸을 줬는데 이 한 칸은 옆에 있는 한 칸이랑도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하 이 모양 자체가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맞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3이겠죠 그리고 또 가면 여긴 2고 여긴 2분의 5겠지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됐나?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이제 얘랑 Y는 N분의 절대각 X와의 정신을 차려 N분의 절대각 X와의 교점이 몇 개인지 찾는 게 포인트네 됐나? 근데 교점을 찾는 행위 자체는 직접 그리는 거 외에 방법이 있다 없다? 없네요 됐나? 자 그럼 천천히 그리자 첫 번째 N이 얼마 1일 때부터 거기에 N의 범위 나와있죠 자연수라고 아마 네 그치 N이 1일 때부터야 됐니? 예 그럼 N이 1이라면 저 식은 누구랑? 첫 번째 식은 Y는 뭐가 돼? 절대각 X와 Y는 FX와의 교점이 되는 거지 네 됐나? 네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절대각 X는 일단 원점은 무조건 지나네 됐어?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점은 어딜 지나? 저 사이에 1식 대입해봐 그 다음 점은 어딜 지나? 1 점이 시장표가 하나냐? 1,1 1,1 지나죠? 네 됐나? 그럼 알 수 있어? 요쪽을 지나면서 요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절대각 X야 맞아? 네 근데 우리는 개수를 찾는 건데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위로 가잖아 이쪽에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자 그리고 쌤이 오른쪽만 그리는 이유가 있죠? 지금 FX라는 함수와 N분의 절대값 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서? 우함수라서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이 같아서 이쪽만 그리는 거야 알겠어? 예 되나? 네 그럼 하나 더 질문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교점 다 셌어 네 곱하기 2 하면 답인가? 아니요 잘 봐야 돼 알겠니? 네 이해돼? 그럼 어떻게 세야 돼? 요거랑 여기 있는 것들 따로 세는 거지 그치? 됐나? 네 어쨌든 지금 있는 교점 몇 개야 그러면 요거 하나는 무조건 세고 몇 개 맞나? 한 개 그러면 두 개 해가지고 세 개 되죠 예 됐나? 네 이해 됐니? 그러면은 아하 N이 1일 때 교점은 몇 개? 세 개 세 개라는 거 됐네 됐지? 예 자 두 번째 N이 얼마? 2일 때는 Y는 2분의 절대값 X와 Y는 FX와의 교점이야 맞나? 예 자 그럼 2분의 면 내가 그 직선을 일일이 다 정을 찍을 수 없잖아 특이한 정식 찍으면 되겠죠?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는 몇 칸 몇 칸이야?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이 되겠지? 그럼 얘가 두 칸 한 칸 가면 요기 지날 거고 두 칸 한 칸 가면 2일 때 1 지나네 이번에 맞나? 예 여기를 이렇게 지나겠죠? 네 그리고 그럼 지금 이제 감이 오네 1 되는 점을 찾는 거네 왜냐하면 이 뒤에서는 안 만날 거니까 맞지? 예 되나? 그럼 천천히 갑시다 얘는 저기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몇 개 맞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니까 일곱 개 됐나? 네 A2는 7 자 세 번째 N이 3일 때 빨리 갑시다 자 그럴 때는 여기 하나 더 그리면 여기가 3이죠 그쵸?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2분의 7이겠지 그치 자 3일 때 어떻게 돼? 여기 지나죠 그쵸? 왜? 세 칸 갈 때 한 칸 올라가니까 맞아? 네 얘는 요렇게 이어지겠네 됐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열 한 개네 그쵸? 예 등차수열이네 맞아? 네 등차수열인지 확인합시다 이 점이 다음 점이 될 N이 하나 커지면 요리로 이렇게 한 칸 옮기지 됐어? 네 그럴때 몇 개 추가되냐? 몇 개 추가되냐? 몇 개 추가되냐? 두 개도 추가되죠? 네 얘가 그 옆으로 한 칸 더 가면 두 개도 추가되지 예 근데 저쪽에서도 두 개씩 추가되네? 음 4가 공차인 등차수열 맞네? AN 구하자 AN 구하자 OOO AN 통차가 뭐라고? 4 몇 N? 4N 정연이 4N 뒤에 오는 거 뭐야? 1항이 얼마야? 3 이제 뒤에 얼마 와야 돼? 3 그래 마이너스 1 됐나? 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러죠? AN과 AN 플러스 1 곱하라고 그러네 그쵸? 네 등차 곱하기 등차하면 뭐 나오는지 알지? 부분분수 나오겠죠? 근데 뭐 거기 있는 거 구하기만 합시다 AN 곱하기 AN 플러스 1에 180이라고 돼있어 그치? 네 자 그러면 얘가 4N 마이너스 1이구요 그 다음에 잘 봐 무슨 사이? 유타 그래 얘의 다음 항이 얘죠? 네 얘네다 N 플러스 1 대입하지마 네 다음은 뭐야? 4 4 4N 플러스 3 알겠어? 예 이해하라고 공차가 4랬잖아 네 공비가 4면 4를 곱하면 되는 거고 공차가 4면 4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 대입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알겠지? 식이 지저분할수록 어려워지니까 됐죠? 분의 180 그리고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 뭘? 등차수열에 이웃한 부항이 붙어있으면 이게 부분분수로 찢어지는 거 맞지? 예 자 찍고 끝냅시다 자 4N 마이너스 1 분의 1 빼기 4N 마이너스 1 분의 1 빼기 4N 마이너스 1 플러스 3 분의 1이야 네 이거 정리하면 위에 얼마 올라가? 4니까는 180 만들려면 25, 45인가? 네 4, 15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도 전체 빼랬죠? 네 여기 1 대입하면 3이고 여기 1 대입하면 7이지? 네 근데 여기 2 대입하면 7 나오죠? 네 뭔 소리야 하나씩 차이 난다는 소리네? 그럼 이거 앞에 하나랑 뒤에 하나 남는 거 됐나? 네 뒤에 남는 거는 리미트 씌우면 무조건 없어지죠? 네 앞에 남는 숫자가 얼마? 3분의 1 걔만 하나 남겠지? 정리하면 답은? 15 15 나오는 게 91번 됐니? 네 네 자 이 문제에서 주는 거는 되게 많죠? 일단 그 되게 좋은 문제고 어렵진 않아 그리고 이거 이 유형 있잖아? 함수 바꿔가지고 수능에 진짜 많이 나왔다 알겠니? 네 이런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런 유형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향수만 사인으로 바꾸고 이래도 너네가 재밌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나오는 형태고 좋은 문제다 이 수능 따라잡기라고 돼 있는 거는 실제 수능에 나온 유형들이랑 그게 그대로 실려있던지 너네가 풀 수 있게 조금 바꿔서 실려있던지 하는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이름 붙여놓은 거 아니니까 신경 써가지고 봐 알겠지? 네 어쨌든 지금 뭐 부분부수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함수라는 표현 그 다음에 주기함수라고 해놓고 한 칸짜리의 모양을 너네한테 직접 그리라고 준 거 근데 그 준 모양이 절대값 함수였으니까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그 N분의 절대값에 쓰라고 돼 있는 거 띡 보고 쫄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겠지? NN값이 변할수록 이렇게 벌어지는 그냥 그런 애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개수 세는 거는 규칙적으로 천천히 세면 되니까 급하게 막 빨리빨리 세지 말고 괜히 이런 거 하나 빠트려가지고 틀리니까 알겠지? 되죠? 네 그리고 그 점이 당연히 규칙적으로 세워질 테니 너무 삐딱한 생각은 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했죠? 한치가 많이 들어갈수록 비싸지니까 이상한 거를 많이 해놨으면은 등차수열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막 개차수열이고 이런 건 얼마나 상담하냐 어려워지고 그치? 문제가 3개 4개 들어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중요하다고 여긴 거고 이거는 그냥 보너스인 거고 알겠지? 할만한 문제고요 되게 좋은 문제야 많이 나온 유형이고요 양천도 범위 확정됐지? 도왕수의 활용 전까지? 다른 애들은 다 똑같죠? 무슨 냄새가 호르냈을 것 같아 담배 피우는 사람들 여기가 냄새가 엄청나요 자 조용중 92번 92번 보자 예 상수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있네 그치? 맞니? 네 근데 말은 없지만 AN승이라는 건 무슨 급수야? 등기급수네 그치? 그 다음에 B에 N이라는 것도 등기급수네 맞나? 네 물어보자 A가 마일과 1사이고 B가 마일과 1사이다 맞니? 지금 뭐라고 되어있어? 첫 번째 시그마라고 되어있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승 빼기 B의 N승이 뭐한데? 수렴 수렴한 대잖아 네 맞죠? 맞어? 네 그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 빼기 B의 N승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치? 네 그들이 등기급수니깐 등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네 다시 물어볼게 이거 1과 마일 사이이고 이거 1과 마일 사이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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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네 언제 안돼? 네 10 10 10 언제 안돼? 10 10 오오면 안되잖아 나 보고 뭐하는거야? 뭔소리하는지 몰라? 보고 지금 생각해야돼 알겠니? 네 너네가 병신이라서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너네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을 바로잡자는 소리야 알겠죠? 네 아는 사람은 지가 아는 걸 똑바로 얘기하고 모르겠으면 잘 듣고 알겠니? 네 지금 얘가 수령한다고 그러잖아 네 이해 됐나?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었으면 우리는 A에 대해 다 알 수 있어 그치? 두개를 더 하고 빼고 있거든 네 이런 얘기죠 얘가 수령하면 둘 다 수령하냐고 물어보면 아니잖아 네 맞지? 네 둘 다 수령 하나가 발산하면 다른 손도 발산해야 수령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런거 좀 야매지만 그치? 이해 됐나? 둘 다 발산하면 빼가지고 수령하는거 우리 많이 봤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쵸? 이런거 봤지? 유리화해가지고 풀면 3분의 1 나오고 이런거 봤잖아 그쵸? A에 N승 빼기 B에 N승이 수령한다는건 이 덩어리가 수령한다는거지 그들이 수령한다는 얘기는? 아닌거야 알겠죠? 네 이해 됐나? 자 ㄱ부터 보자 A에 N승이 B에 N승이 그렇대 봐봐 그 말은 A를 등비급수로 보고 B에 N도 등비급수로 봤을때 그 합이 같다라는거잖아 됐니? 네 반례 들어봐 ㄱ이요? 어 2분의 1과 3분의 1이면은 되니? 되나? 그쵸? 됐잖아 주어진거 수령하잖아 이거 2분의 1의 N승이랑 3분의 1의 N승이면은 둘은 어때? 앞에거 따로 뒤에거 따로 하면은 수령하는거 맞죠? 얼마진 모르지만 수령하잖아 1만이나 1분의 A 하면 근데 밑에꺼는 아니 밑에꺼래 ㄱ보면은 그거 따로 따로 구하면 똑같나?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반례는 둘다 3인거 알겠니? 둘다 3이면 등비급수 구할 수 있어 없어? 갔다 안갔다 비교를 못하는거야 발산할때 그 등호를 못쓰잖아 그쵸? 이해되니? ㄱ은 둘다 발산하는거 조심해야된다 ㄱ에 A도 3이고 B도 3인거 반례야 아니야? 반례야 반례 반례 맞죠 알겠니? 같은거 아니야 3의 N승 못구해 알겠지? 못구하는거랑 못구하는거랑 같다 그러면 안돼 알겠지? 네 숫자가 똑같으니까 같지않나요? 아니 그러지마 알겠죠? 네 그리고 물론 상기가 2분의 1, 3분의 1 구톡같은 소리구요 어쨌든 자 ㄴ A가 수렴한다 그러네 그쵸? 네 됐나? 그럼 잘봐 시그마 A가 마일과 1 사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승은 수렴해 맞죠? 네 분비국수가 되니까 그 질문 B, N이 수렴하는지 안수렴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그럼 수렴하는거 2개 더하면 그래 걔네들이 2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잖아 네 이게 수렴하고 이게 수렴하면 얘네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것도 수렴하잖아 그래서 B, N이 수렴 발산을 말할 수 있는거야 알겠니? 얘랑 얘랑 뭐하면 돼? 빼면 마이너스 B에 N승 남지? 네 그게 수렴해야 돼 왜?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걸 뺐으니까 됐나? 그럼 마이너스 그게 수렴하면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한 것도 수렴하죠 그러니까 B에 N승 수렴하는 거야 됐니? 그럼 B에 N승이 등비국수가 되면 그 공비는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ㄴ은 맞네요 됐니? 네 느낌으로 풀지 말고 풀이 원리를 알고 풉시다 쌤이 그때 첫 극한 보충할 때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그 논리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줬어 그리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디귿? 똑같은 소리죠 걔가 수렴하면 A에 N B에 N 수렴하는지 알아 몰라? 어떻게? 그래 둘이 주어진 거랑 그 가정한 거 두 개 더하면 누구 나와? A N승에 두 배 나오죠 빼면 누구 나와? B N승에 두 배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네랑 걔네가 둘 다 수렴하면 더한 것도 수렴하고 뺀 것도 수렴하니까 A N도 수렴하고 B N도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됐니? 예 이해 됐나? 니은지그 왜 맞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틀린 놈은 왜 틀린지 말해도 되고요 반례를 들어도 되고 알겠나? 틀린 건 굳이 논리적으로 왜 틀렸냐고 묻지 않아 근데 맞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례가 안 나와 라고 하면 그거 안돼 이해 됐나? 반례를 찾고 있다는 건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범위 안에서 반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례를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일단 논리적으로 시도하고 정현이 네 기운내 네 기운내라 네 너가 먹으면 어떡하니 알겠어? 피곤하고 이러면 불편하게 앉아있어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4번 되겠지 그치? 자 93번 등비급수가 수렴하래 등비급수가 수렴하래 뭐 하는 소리? 공비 공비의 범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93은 문제도 아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 네 루트 30x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네 맞나? 네 이게 되죠? 자 그럼 봅시다 네 에이 에이가 뭐라고 써있어? 한자리 한자리? 자연수라고 써있네 그쵸? 그럼 우리 양변에 여기다 뭐 곱해도 돼? x제곱 플러스 a 그래요 이거 막 뒤집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음수고 양수했을 때 이거 막 뒤집고 이거 막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조심해라 어쨌든 양변에 곱해도 돼 안 돼? 왜? 왜? 얘가 뭐니까? 물론 a가 한자리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서야 알겠지? 그럼 봅시다 이거 정리하면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가 루트 30x보다 작고 그치? 이건 부등식 두 개입니다 앞에 부등식 하나 and 뒤에 부등식 두 개야 한방에 푸는 거 없죠? 무조건 우리 기호 하나 놓고 풀어야 되잖아 그치? 네 절로 넘기면 어떻게 돼? 루트 30x보다 누가 커? x제곱 플러스 a가 커 됐니? 되나? 응 이거 먼저 봅시다 넘기시면 x제곱 플러스 루트 30x 플러스 a가 0보다 크대 그리고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0x 플러스 a가 0보다 크대 됐나? 네 저걸 만족시키는 모든 한자리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됐나? x값에 따라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돼 안 돼? 네 아니 이 덩어리가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네 내가 x에 어떤 수를 넣었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9를 네 그러면 얘가 이 벗어나면 돼 안 돼? 네 그렇죠? 그치?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해야 하지? 네 이해하나? 네 네 그러므로 이건 뭐야?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알겠니? 네 그래서 이 두 개 부등식을 이렇게 만든 것까지가 등기국수 또는 이제 저 극한 개념을 이용해 푼 거고요 이제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인수분해야라는 게 아니야 이 두 개가 뭐라는 뜻이야?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야 어려운 거죠? 네 됐니? 이 두 개 부등식 써놓은 것까지 했다면 너네는 미적분 원왕 됐니? 그러나 얘를 어떻게 풀지가 우리 이제 할 일이야 물론 우리는 이런 거 보면 판별식 쓰고 싶지만 근거가 있어야지 됐나? 네 이게 어떠한 x가 들어가도 성립해야 한다는 거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이 식은 무슨 식이다? 절대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조건 모르면 홍구죠 2차 항구가 x축과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얘를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얘의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가만 봐봐 1번 판별식과 2번 판별식은 같아달라 같죠? 그러니까 한 번만 풀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죠? 네 자 30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아이 미안 0보다 작으면 되네 그치? 자 넘기면 근데 뭐 필요 없잖아? a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문제에서 a 몇 자리 a? 한 자리 한 자리 a니까 뭐 언제부터 1부터 되잖아 그치? 네 언제부터 넘어버리냐? 8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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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수네요 그치? 미안 언제부터 시작돼? 1이 아니고 8부터 9 되죠? 네 이해 됐니? 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한 자리 두고 네 둘이 더하면 그래 됐나? 네 999분에 203 구할 수 있죠? 네 0.2땡 0.3땡이잖아 203 203 203 203이니까는 22번째 구할 수 있어 없어? 네 대입해서 풀면 되죠? 네 안해도 되겠지 95번 갑시다 94번 같은 거 만약에 풀었는데 틀렸거나 못 풀었다 꼬부야 알겠어? 네 좋아 좋아 93번 같은 게 간단해 보이면서 이게 많은 걸 물어보는 문제죠? 좀 전에 이제 걔가 절대 부동식이라는 거 보는 게 실력이고 어려운 거라고 했다 알겠니? 예 이 범인 찾는 건 우리가 다 가는 거고 저렇게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보시고 급수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보자 첫째 항이 8이고 공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A에 식 세울 수 있지? 어떻게 돼? 뭐 필요한지 안한지는 문제 풀면서 찾으면 되고요 그치? 네 왼쪽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왼쪽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맞지? 그림을 너네한테 직접 그리라고 시켰다면? 패티가 한 장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림은 난이도가 낮겠지 그치? 쫄지 말고 그려 이상한 n만 나와있어도 일단 한번 봅시다 n,an과 n,0이라고 있네 그치? 좀 보자 자 n은 무슨 수래? 자연수겠죠 당연히? 네 맞나? 등비수열 an이라고 하는 순간 n은 당연히 자연수인 거잖아 맞죠? n은 한 번호라는 뜻이니까 그쵸? 그럼 n에 1대입하면은 뭐가 돼? 어? n,a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n,an이 되겠지 맞어? 네 이해됐나? 물론 이거 그냥 그려보는 거야 선생님 음수일 수 있는데요 그냥 그려본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서 수선 내린 이 점이 누가 되는 거야? n n,0 0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 뭐 삼각형 얘네가 이제 이름이 있네 얘네가 pn 얘네가 qn 아니? 네 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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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 넓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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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삼각형인 건 되나? 밑변 높이 알면 끝이야, 됐니? 근데 밑변은 무조건 얼마야 2분의 1, 그렇지? 높이는 무조건 얼마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N이네 근데 문제가 있어 AN은 양수, 음수 번갈아 나오죠? 반대로 Q 있니? 양수면 양수 쓰면 되고 음수면 세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문제를 이렇게 쓰면 돼 AN 꺼지고 BN을 8 곱하기 4분의 1에 N-1 이랑 쓰면 요 소리야, 얘가 음수라서 굳이 밑에 찍혀있는 애나 위에 찍혀있는 애나 널리 넣는 거니까 바뀌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안 돼 되죠? 이해 된다?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1항이지 네 이해 된다? 두 번째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2항이죠 네 이걸 다 도와라 그러나? 네 맞죠? 뭐하라는 소리야 이거 동리로서 한다면 그냥 2분의 1 곱하면 되겠네 네 됐지? 뭐 빨리 기사하고 끝내자 자, 뭐 1 1 2 자, 그러면 일단 앞이 2분의 1 곱을 볼게요 일단 자, 1-1 하고 빼면 3분의 4 그리고 첫째 함 얼마? 8 8 됐니? 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근데 문제에서 뭐? 왜 우리? 뭐하리 했으니까 답은? 10 또 되겠네 자, 조금 쫓나가 메시아 가봅시다 119 아, 이거 119였다 내가 155? 네 와, 너무 잘 보이시다 아, 너무 잘 보이시다 70 몇 시야? 솔직히 망치지 마 70 70점 몇 시야 세탈이 코스프레 오시고 야, 메시도 축구하느라 거부나 컸겠다 메시 병이 있어 근데 원래 축구 선수기는 축구가 19세인 거야 뭐야, 메시 다닌해 메시아 이제 꽉 해가지고 한 거지 메시 병이 있어서 그런 거 큰 거야 너는 병이 없잖아 맞아 혹시 모르지 메시는 양만 양 먹고 보는데 야, 메시 메시가 먹느냐 나도 먹으면 108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세탈이 병이 쎄지 떡각이야? 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나보다 작은 사람도 있어 근데 야시는 너 돈이 많아 세탈이 평균 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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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세탈이 평균 이하니? 세탈이 평균 이하니? 나iere Mr. 페이지는 33 bung의 겸 street 1등급 완성하기는 축제로 다 했을 거라 믿고 여기는 주말이나 이럴 때 개인적으로 제공 거야 다 풀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보통 시간에는 왕까지만 다 놓을 거야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이랑 되게 유사하지만 다르죠 정확히 수열은 1항, 2항, 3항, 4항을 보는 거고 함수는 그런 게 없지 그치 마이너스 쪽을 볼 수도 있고 3 있는 데를 볼 수도 있고 되게 뭐 다양한 데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실제로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되나? 실제로는 약간 이상한 지금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말도 안 되게 생긴 애들을 가지고 함수의 극한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수열의 극한이랑 뭐가 다른지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되며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외에도 특정 숫자에서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그 리미트라는 비호로 3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런 말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함수에서는 그치? 그래서 3에 극한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3에 한없이 가깝게 가는 무슨 값을 찾는 거야? y 값을 찾는 거죠? 되나? 그 y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y 값이 오는 방향이 몇 군데니까? 두 군데 두 군데니까 좌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그들이 같아야 그 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네 언니 그 다음에 빵꾸다 했어도 극한 값은 일수도 있는 것도 알지? 네 라는 그 차이 같은 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또 교과서 이런 거 풀면서 복습이 좀 됐을 테니 또 빠는 게 뭔지 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뭐가 나오는지 경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번 자 141번 뭐 말로부터 있겠네요 자 일단 이것만 알고 갑시다 식으로 나와 있는 걸 의미를 읽어내는 게 일단 중요한 문제네 자 봐봐 0과 8 사이라고 돼 있어 그치? 네 극한 물어볼 때 아까 상기도 질문 하나 했지만 0과 8 들어가 안 들어가? 어?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됐니? 네 셀 때 그런 거 신경 써서 세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뒤 자 둘째 줄에 있는 거 밑줄 치자 자 이상한 부동식 나와 있죠? 읽지 말고 그거 의미를 읽자 무슨 의미야? 무극한이 좌극한 보다 크다라는 뜻이야 됐니? 네 이해돼? 말로 의미를 읽어야 돼 무극한이 좌극한 보다 큰 t값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 거야 됐니? 이해됐나? 네 그럼 우리는 일단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애들만 보면 되죠 됐나? 네 즉 뒤에서 배우지만 그런 점들을 우리 보통 뭐라 그래? 불연속점이라 그러지? 됐니? 문제에서 t는 정수란 말은 없잖아 근데 불연속점이 어디에만 있어? 그 1, 2, 3, 4, 5, 6, 7까지 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만 불연속점이겠죠? 그럼 우리는 그 7개를 모두 보고 그 외에 다른 사이 값들을 볼 필요는 없네 그치? 그럼 끊어져 있는 7개 값들 중 무극한이 큰 숫자는 몇 개인가를 찾으면 되겠죠? 됐나? 천천히 가자 1 돼? 안 돼? 돼요 무극한이 큰 거 찾는 거야 그럼 1 하나 2는? 네 같죠 3은? 같죠 4는? 무극한이 크니까 4도 되네 5는? 좌극한이 크죠? 그렇지? 네 6은? 마찬가지로 좌극한이 크고 7은?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숫자는 누구야? 1, 4, 7 됐니? 네 자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의미만 읽도록 해라 네 됐나? 자 그리고 142번 별표 자 그 위에다 이런 거 적어놔 합성함수의 극한 알겠니? 네 합성함수의 극한 푸는 거 있잖아 무지무지 중요하거든 수능에서까지 알겠지? 네 난 알고 있어야 해 알겠니? 합성함수의 극한에 있잖아 네 최대한 얘기야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3으로 갈 때 어 f 합성 fx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나에게 묻는다면 됐어? 요거를 넣어서 일단 안에 있는 걸 먼저 구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극한을 잘 봐 fx가 3에서의 극한값이 예를 들어 2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e를 띡 대입해서 답을 f e라고 쓰면 틀려 알겠어? 이해 됐나? 네 합성함수의 극한은 리미트를 몇 번 취하는 거야? 두 번 취하는 거야 요즘 개념이 좀 헷갈리죠 그쵸? 근데 이게 개쉽거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봐 어 그런 거였는데 딱 3보다 작냐? 3보다 크냐? 3이냐? 이런 거 따졌어 0이냐?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 따졌어 이거 왜 따졌게? 리미트를 두 번 취할 땐 그게 중요해서야 예를 들어 한 번만 취해 리미트가 x가 0에 가깝게 가 근데 개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알아도 돼 알 필요일 수 없어? 없잖아 0에 가깝게 가면 그건 극한값이 그냥 0이지 내가 개보다 작냐 크냐 써 안 써? 안 써 안 쓰잖아 근데 극한값 구할 때는 개가 필요해 무슨 소리냐면 극한값을 구하잖아 그러면 3에 가깝게 가는지 3보다 큰 쪽에서 가깝게 가는지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깝게 가는지가 필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럼 잘 들어 내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 그 다음에 fx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fx에 일단 3에서의 극한값을 구했는데 개가 3보다 조금 크잖아? 그러면 여기 대입할 때도 3보다 조금 크다라고 대입하는 거야 이해되니? 리미트가 아직 안 끝난 거니까 그 다음에 3보다 조금 작잖아? 그러면 3보다 조금 작은 걸 또 대입해야 해 딱 3이잖아? 그럼 또 3을 대입해야 해 되니? 그래야 리미트가 끝나는 거니까 알겠죠? 리미트가 끝나야 0보다 크다, 작다, 똑같다 이거를 의미 안 갖는 거 뿐이잖아 리미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동안에는 알겠지?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라는 걸 나한테 묻잖아? 이게 3보다 큰지 작은지 이게 3보다 큰지 작은지 이게 3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 중요하게 안 중요하게 안 중요해 왜? 리미트 한 번 이거 하고 한 번 이거 하나 곱하면 끝이기 때문에 3보다 큰지 작은지는 안 중요하고 그냥 이게 3인거지 근데 리미트가 얘는 얘 안에 있는 걸 취하고 밖에 있는 거에 한 번 더 취하기 때문에 리미트가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합성 함수에 극한할 때는 리미트를 마지막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도 안 어렵고 오늘만 똑바로 들으면 이거 수능 볼 때까지 안 봐 그러니까 잘 들어 알겠니? 네 합성 함수도 무조건 나오잖아 동그라미 3개 그린다 알겠니? 네 합성 함수 극한 나오면 무조건 뭐하라고? 동그라미 3개 그려 알겠어? 네 합성 함수에 연속 묻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극한이 있냐고 묻잖아 지금 142번은 그럼 여기서 뭐 따지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 알겠니? 네 일반적으로 좌우극한은 우리가 구별하지 않지만 2차나 1차나 이런 함수에서 이런데 나오는 함수들은 그런게 졸라 막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연속이라 그러면 몸으로 못 따지는 거야? 좌우 함 3번 따지는 거야 알겠니? 극한값 물어볼 때 2개만 따지는 거 알아라 극한값 따질 때 함수값까지 알 필요 없어 알겠니? 네 볼게요 자 ㄱ 봐봐 다 셋 다 x 어디서 물어보는 거야? 1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 됐나? 이해 배제이 그럼 ㄱ 먼저 갈게 1에서 극한값 물어봤는데 먼저 가는 함수가 누구? 함수 두 번 쓰잖아 네 누구 먼저 가? F 그래 F 네 봐봐 F 합성 F라고 되어있죠? 네 뒤에 있는 거 노란 거 앞에 있는 거 빨간 거 X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노란 거 그래 그 다음 노란 거 대입한 값을 또 어디다 대입한 거야? 네 그래 여기 합정감수 아니야 맞지? 네 그러면 처음으로 가는 게 누구냐고 먼저 대입하는 게 여기 누구 들어가야 돼? 네 어떤 거? 노란 거 노란 F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빨간 그래 이거 구분합시다 알겠니? 네 물론 이 문제도 중요하진 않지만 됐죠? 네 그리고 나한테 기억에서는 1에서의 좌우 극한을 물어봤잖아 맞지? 기업에서 물어보는 거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죠 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합성 F의 X를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맞죠? 네 됐나? 요구하는 거 맞지? 네 못 따진다고? 1에서의 1에서 못 따진다고? 좌우 극한과 우 극한 따진다고 알겠니? 그래서 여긴 누굴 써? 1에서의 우 극한과 1에서의 좌우 극한 따지는 거야 됐니? 네 그 다음에 건너오고 건너와서 여기 있는 것들이 같다면 존재하는 거야 됐어? 네 갈게요 F보자 1에서의 우 극한 볼게요 네 1에서의 우 극한이란 1에서 큰 쪽으로 가는 Y값 묻는 거야 헷갈리지 말자 네 자 1의 우 극한 누구셔? 1 질문 1이야 1보다 커 1보다 작아 1보다 커 1보다 커 1이시죠 1 1이시지 Y값 똑바로 봐 1이야 1보다 커 1보다 작아 1이요 걔는 1이야 알겠어? 그러므로 두 번째 리밋트 씌울 때 여기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누구인 거야? 1 1인 거야 1 알겠어? 됐나? 이해 됐니? 네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거나 작은 게 아니라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럼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1에서의 무슨 값? 함수 값 찾는 거야 누구?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이 요 함수의 우 극한이 됐나? 네 좌극한 다진다 1에서 좌극한 똑바로 봐 Y값을 묻는 거야 이거 기억해라 함수의 극한은 Y값 찾는 거야 어때? 마일로 마일로 마일보다 커 자가 마일이야? 마일 딱 마일이야 알겠죠? 네 그러면 얘는 딱 마이너스 1이야 됐니? 네 이해 돼?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누구 나와 네 그래서 좌극한은 다르다 알겠니? 네 이해 돼? 그러므로 기업은 극한이 있어 없어? 없다 콜 네 되나? 자 미응 갑니다 이거 142번은 여러번 볼려봐 알겠니? 네 되게 중요하다 그거 자 마찬가지로 ㄴ, ㄷ 다 합성함수를 묻고 있다 그러시? 예 그리고 통그라미 3개 그릴게 자 둘 다 가는 함수가 F인데 문제가 있어 뒤에 X가 아니고 누구야? 마이너스 그럼 잘 봐 F-X는 그 그래프를 무슨 대칭한 거야? Y축 Y축 대칭 할래 말래 할거냐? 아니요 아니죠 내가 맘에 안드는 부분을 맘에 드는 부분으로 바꾸는 행위를 뭐라 그래? 응 그래 잘 봐 X로 바꿀거야 알겠니? 자 그럼 지금 나한테 풀라고 한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어디로 가? 1로 갈 때 알겠어? 다 1로 갈 때잖아 네 F 합성 F에 뭐 구하는거? 마이너스 X 구하는거야 알겠니? 그 그래프를 뒤집어 보고 병신이야 알겠니? 네 마이너스 X를 뭘로 바꾼가? T 그래 이런걸 우리 치환이라 그러잖아 됐어? 네 그러면 X가 1로 가는 T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그래 그래가지고 요식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간다로 바뀌는거야 됐어? 네 네 근데 봐봐 센스있게 그냥 이거 X라고 써도 되죠? 맞니? 네 그리고 뒤에 있는 T도 T 대신 그냥 X라고 써도 되잖아 네 맞죠? 물론 EX와 EX는 다른 X죠 원래 근데 어쩌면 우리는 T를 그거 보고 풀거니까 그냥 X라고 놓고 풀자고 정적분 할 때 DY나 DX나 상관없이 네모대로 바꿔도 되는거 알잖아? 똑같은 소리죠? 됐니? 네 그럼 지금 ㄴ은 뭐만 바뀐거야? 1이? 마이너스 1로 바뀐거죠 됐나?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뭐와? 좌극한과 우극한을 둘 다 따지는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럼 우극한 먼저 갈게요 마이너스 1 똑바로 봐 우극한 얼마야? Y값 보는걸 했다 0 0이 어때? 0보다 커? 작아? 딱이야? 작죠 네 Y값은 0보다 살짝 작은거야 우극한은 네 그럼 여기다 누굴 써줘야돼? 0보다 조금 작다라고 써줘야돼 이게 0에서의 우극한이라는 뜻이죠 아 좌극한이라는 뜻이죠 네 그치? 됐니? 네 자 그 다음 0보다 작은거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번 더 구할때 누굴 구하는거야? 0에서의 좌극한 구하는거야 0의 왼쪽 봅시다 어디래? 마일 자 마일보다 조금 큰거 보이지? 네 네 근데 여기서는 더이상 리미트 씌울 필요 없으니 그냥 답은 뭐가 되는거야? 마일 마일 1이 되는거죠 됐나? 자 두번째 이번엔 마일 좌극한 보자 누구셔? 1 1이신데 1보다 커? 작아? 딱이야? 작아요 작죠 이게 되나? Y값이야 X값으로 생각하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잘 따져야된다 1보다 어떻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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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네 자 그럼 이번엔 내가 1보다 작은거 따지면 되지? 네 아까 따져봤는데 뭐 1이잖아 그쵸? 네 또 따져도 되구요 그치? 1보다 작은거에서 가는거 1인거 보이니? 네 마일 아 미안 마일이죠 미안하다 마일인거 보이죠? 네 그러므로 여기 들어가는게 누구? 마일 마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서? 맞아요 그러므로 이 이은에서 구하는 극한값은 극한값이 네 마이너스 1이라고 존재하네요 됐나? 자 디귿도 봅시다 자 일단 디귿도 동그라미 3개 그리기 전에 일단 뒤에 있는걸 치환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네 그거 대충 1에 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풀지마 알겠죠? 야매고 정확하게 풀어야지 X-1을 뭐로 바꾸고 싶으니깐? T 그래 그럼 일단 X가 1로 갈 때 F 합성 F에 X-1이라고 되어있는거를 풀건데 X-1을 뭘로 바꿀거니까? T로 T로 바꿀거고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그래 그럼 똑같죠? 1로 가는거? 마일로 가는거? 0으로 가는거? 0으로 가는거? 세번 풀려고 한거야 알겠죠? 그럼 뭐 동그라미 3개 그리는거는 애들 장난이니까 빨리 그리면 네 요렇게 그리시고 0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거 하면 되겠지? 네 0의 오른쪽 보자 어떻게 되셔? 마일 마일보다 커자가 마일이야? 마일 마일이죠 요 가운데는 놈이 핵심이야 이 함성함태 극한에서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거지 좌우가 아니고 됐나? 마일 대입하면 누구? 1 1 자 0의 좌극한 보자 어떻게 되니?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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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다 조금 큽니다 라고 되는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놈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 들어가는거죠.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 들어가는게 누구야? 0 0되지. 그 다음에 얘는 크냐 작냐가 필요 없다고 답으로 나온거니까. 알겠나? 0이라고 쓰면 같아달라? 달라요. 그러므로 극한값은 없다가 돼. 알겠니? 그러므로 누구만 있어? ㄷ ㄴ만 있다. 알겠나? 됐죠? 146은 개중요해. 어떻게 이해도 하시고 시원하는거는 물론 뭐 별거는 아니지만 중요한건 어쨌든 0인거 1인거 마이너스 1인거 합성함수 극한 구하는 형식. 알겠지? 그리고 두번째 가는 놈이 크냐 작냐 이런거 따져야 된다고 했다. 이것만 잘 기억해. 알겠지? 그래. 오늘 똑바로 이해했다면 수준이랑 오늘 맞추는거야. 알겠죠? 이거 ㄴ ㄴ ㄷ에서 수능 3,4점 문제 벗어나지 않아. 똑같아. 어떤 문제는 좀 더 어렵. 없어. 똑같아. 알겠지? 그리고 좋은 문제는 F를 그리게 시켜. 그게 4점이야. 알겠지? 그려져 있는거는 보통 3점이고 수험생들은 다 맞춘다고 보통. 물론 이런 거 식으로 풀이 좀 올라와요. 특성한 논리로 풀면 돼.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함수의 극한 파트는 문제 풀이 보다는 어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식을 왜 이렇게 놓는가? 걔는 무슨 뜻인가? 이런데 좀 집중할 거야 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기계처럼 문제 푸는 데 익숙하지 말고 아 이래서 식을 이렇게 세웠구나 라고 알고 풀어야 돼. 알겠죠? 이 함수의 극한 파트나 연속 파트는 그냥 푸는 거야 하지만 의미 갖고 풀러 그러면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중요해요. 수혈의 극한보다는. 자 일단 143보자. 누구 들어 계신가? 식에 누구 쓰여? 1,2143에. 어 좋아해? 아니에요. 안 좋아하잖아. 근데 이런 거 보는 순간 우리가 절대 쫄지 말라고. 알겠니? 네. 자 천천히 무슨 뜻인지 그 새끼 왜 들어있나 한번 볼게. 나 X가 어디로 간대? N으로 갈 때 그 식은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X라고 돼 있는데 가우스 때문에 짜증나는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값이 존재 값이 존재 값 밑줄 값 밑줄 뭐야? 극한 값 극한 값이 존재하도록 이라고 돼 있는 거지.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좌 극한과 우 극한이 같도록 이라고 돼 있는 거야. 네. 됐어? 그러므로 너네가 해야 하는 건 얘의 뭘 구해서? 좌와 우를 구해서 같다고 놓는 짓 되나? 네. 되죠? 네. 좌 극한 구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식 쓴 거니까 이거 우 극한 먼저 구할 거고 게다가는 좌 극한 한 번 구해볼게요. 자 가우스라는 놈의 의미 자체는 뭐 알고 있겠죠? 써있지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됐니? 네. 이렇게도 표현했죠? 양의 소수 부분을 잘라낸 거라고도 표현했어. 됐나? 네. 그래서 가우스 X는 무슨 뜻이야? X의 정수 부분 맞지? 네. 기억하죠? 물론 양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만들었을 때야 이런 얘기 했죠? 하나 더 극한 문제 풀 때 극한 문제 풀 때 가우스 X 나오면 절대값 나오면 뿔마로 나눠 벗기잖아. 극한 문제 풀 때 가우스 나왔어. 어떻게 벗겨? 그게 N보다 크지 않아. 그러지마. 가우스 X는 뭔지 아니? X에 X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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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양의 소수를 뺀 거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X모냐 알파 알파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됐어? 가우스는 이렇게 띡 쓰면 돼요. 이해되니? 네. 맞나? 네. 어쨌든 뭐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언급할 거고요. 지금은 좌극한 구하는 거니까 특정 숫자를 줬잖아. 굳이 이럴 필요 없어. 풀게. N보다 크네. 그럼 여기다 N점 얼마를 넣는 거죠? 네. 그럼 분모 얼마 되셔? N 자. 얘도 마찬가지로 N 되시니까 N제곱이고 이 X에는 그냥 N 대입하면 되지? 네. 자. N으로 나누면 N 플러스 1 맞니? 네.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요거지. N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N이 되는 거 아니죠? 네. 누구 되셔? N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렇지? 됐나?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1 분의 얘가 N 마이너스 1 제곱 되네. 네. 그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고 거기다 N 더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됐나? 네. 근데 문제여서 뭐라 하셔? 좌우 칸이 같다고 있으니까 얘랑 얘랑 뭐 하면 돼? 그래. 같다. 이제 곱해가지고 넘겨서 풀면 되겠죠? 네. 됐니? 네. 그럼 계산만 합시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은 N제곱 빼기 1 이네. 맞지? 네. 그럼 넘기면 N이 얼마? 없어지고 넘기면 N 얼마 돼? 2. 됐니? 네. 문제가 N이 2인가 보네. 네. 됐어? N 2 구하는 과정 이거 고 2 수준인가? 좌우 칸 같다 놓는 개념 말고 필요한 거 없죠. 네. 가우스 뭐 어려운 거 썼니? 아니. 쫄지만 않으면 돼. 알겠지? L이 2, 2를 찾았고 이제 밑에 있는 식에 2를 대입하는 건가 봐. 맞죠? 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죠? 네. 마이너스 8 뭐 인수보내가지고 푸는 거네. 네. 맞니? 네. 요 위에 있는 거 인수보내하면 누구 나오죠? X 마이너스 2랑 당연히 나오겠지 얘가 있으니까 네. X 플러스 4네. 그쵸? 예. 낙분시키고 2대입하시면 누구? 6. 6 나오겠네. 됐나? 네. 가우스에 쫄지가 않으면 되는 문제. 됐지? 네. 가우스 나와 있으면 그래 일단 이건 가우스에 안쫄는 게 중요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 알고 있으면 돼. 좌극한이랑 무극한을 따로 구해 같다고 노란 뜻이구나. 됐지? 예. 144 봅시다. 앞으로 나오는 건 수열이 아니고 함수니까 함수라 그럴게. 일단 문제에서 뭐 줬어? 수렴하는 함수. 됐니? 네. 수렴하는 함수를 주고 나서 수렴하는 함수를 주고 나서 조금 걔를 변형한 거를 주라고 하라고 하죠. 이런 거 봤지? 수렴하는 수렴하는 구해라 라고 하면 수렴하는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수렴하는 모양을 치환해가지고 밑에다 대입하던지 이런 식이잖아. 맞나? 이해 되니? 네. 그래가지고 두 가지 한번 다 해볼까요? 자 일단 문제에서 144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X 마이너스 1이 4 1이라고 주셨어. 맞지? 그럼 아니야? 맞지? 네. 맞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모양을 이용해서 뭔가 구해야 돼. 맞지? 네. 자 근데 문제 N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시고 1. 다르지 그치? 네. 뭐하라는지 봐야돼. 자 X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여기 맞죠? 네.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1이라고 나와있는 이거 뭐라고 하냐. 근데 나는 시원해서 가도 되지만 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X 마이너스 2 뭐로 바꿀래? X 마이너스 1로 바꿔야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X 마이너스 2를 뭘로 T 마이너스 1로 바꾸려고 여기 있잖아. X 마이너스 내 멋대로 1을 띡댈 순 없죠? 네. 됐나? 그럼 정리 한번만 하면 X는 T 플러스 1이라고 바뀌지. 됐나? 네. 내 X가 어디로 가니까? X가 어디로 가? 1로요.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셔야 돼? 0. 0으로 가셔야 되죠. 그럼 정리 한번 바꾸자. 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X라고 바꿔 쓰자. 우리 마음이 안 되죠? 네. X가 0으로 간다. 치면 이 너머 Ft 빼기 1이 되니까 그냥 F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지? 네. 그 다음 위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제곱하면 되죠? 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니까 1 빼면 T제곱 플러스 2t 남지?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죠? 된다? 병신이네. X 플러스 2지. 그치? 이거 같지? 네. 봐봐. 저기 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게 어딨나? 여기 있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잘 봐. X 플러스 2. 수렴이야? 발산이야? 몰라? 그래. 0으로 갈 때 수렴하지. 네. 좀 잘 봐. 노란 놈은 이거 역수니까 어디로 가? 4. 아 빨간 놈은 어디로 가? 2. 2. 그러면 수렴하는 것끼리 곱해도 된다며? 그러면 이 값은 얼마? 8. 어려운 거 없죠? 선생님. 네? 근데 여쭤봐요. 평행도 개념을 쓰면 안 돼요. 그게 이거야. 써도 돼. 써도 돼. 잘했어. 어. 얘를 근데 봐봐. 얘를 어... 뭐냐? X 대신 X 마이너스 1에 파보니까 한 칸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이제 평행이동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똑같은 얘기야. 치와나라는 얘기가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실수 안 하려고 좀 꼼꼼하게 한 거지. 됐죠? 자 다음 145 그거 별표 한 번 칩시다. 145 자 프리 자체는 주품도 없어. 근데 중간중간에 쓰이는 개념 때문에 별표치라고 한 거야. 일단 첫 번째 가 FX가 무한대로 간다 보는 순간 뭐 알아야 돼? Fx분의 1은? Fx분의 1은? Fx분의 1은? 수렴하는 수열끼리 장난칠 수 있겠지? 가에서 준 수렴하는 수열이 누구야? Fx가 0으로 갈 때 0 맞니? 무한대로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이 얼마시라고 이게 0이라고 수렴하는 수열 1번이라고 준 거야. 됐어? 네. 자 2번 뭐라고 되죠? 수렴하는 거 또 줬죠? 됐니? 2번 준 게 누구야? F-G F 더하기 G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Gx분의 Fx플러스 Gx라는 쿤을 얼마라고 가신대? 2 2 2 그래서 얘를 수렴하는 수열 2번이라고 준 거야. 알겠니? 그럼 얘네 둘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되지. 단 노란 걸로 나누는 거 빼고는 다 돼. 됐어? 네. 이해됐나? 네. 그리고 얘를 얘랑 뭐 하고 싶어? 곱하고 싶죠. 그쵸? 됐니? 곱해봅시다. 자 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 식을 Fx로 위아래 나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그게? 네. 여기 아 잠깐만. 곱하는 건 한 번 쓰잖아. 나누는 게 아닌데. 어 잠깐만. Fx로 나눈다고. 곱하는 건 0만 6번씩 가서. 어 그치 그치. 자 보자. 그래서 나는 요 둘을 갖고 장난을 칠 건데 요 덩어리가 지금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잖아. 그냥 얘 한 번만 D 곱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에 둘 다 정리를 해주고 싶네. 그치? 됐나? 마치 지금 F가 아마 구호한 대로 이게 가고 있는 요런 형상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위아래를 Fx로 한 번 나눠보자 라는 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이죠. 맞나? 네.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를 못 나눈다는 거지 요기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나누는 거 괜찮잖아. 맞지? 그럼 위아래를 나눠보시면 뭐가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Fx분의 Gx 그리고 1 더하기 Fx분의 Gx 가 어디로 가? 3 아 이 소리네. 됐나? 맞죠? 네. 사실 1-알파 1 플러스 알파는 3이라고 놓고 알파 구하면 되지만 야매야.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뭘 알아? 이 덩어리가 뭐 한다는 거 알고 있어? 수렴. 수렴. 그래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짬뽕시켜서 이게 얼마인지 원래 구할 수 있어. 근데 어렵죠? 네. 너네 이거 두 개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남아서 이런 모양이 얼마라고 구하기 힘든 거 알지? 네. 그러므로 시원합니다. 알겠죠? 네. 1- 요거 짜증나니까 그냥 Hx라고 할게. Hx분의 1 플러스 Hx는 수염하는 수염이잖아. 어디로? 3. 3으로. 그러니까 이번엔 또 누가 할까? F, G, H 뭐 Qx라고 합시다. Px라고 할까? Px라고 합시다. 자 지금 요렇게 생긴 덩어리를 내가 Px라고 놓은 거야. 알겠니? 그리고 리미트 Px는 얼마? 3. 그래서 나는 Hx를 Hx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리하겠다는 소리죠? 됐니? 네. 자 우변으로 넘깁시다. 요거 넘기면 1- Hx 곱하니까 마이너스 Px, Hx 되죠? 됐나? 네. 자 그럼 Hx는 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 이왕시킬게. 요 놈 이왕시키면 얘랑 묶여서 1 플러스 Px로 묶이죠? 맞나? 네. 그리고 요거 넘기면 Px 마이너스 1이지? 됐니? 네. 그러므로 Hx 정리시키면 Px 플러스 1분에 P 맞죠 맞죠? Px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네. 맞나? 네. 맞지? 그럼 봐봐 리미트 Hx랑 리미트 이상한 덩어리는 같을 거 아니야. 근데 Px가 어디로 가니까? 3으로 가니까 얘는 4분의 2로 가네. 됐나? 그래서 Hx가 어디로 가는 거야? 2분의 1로 간다 가 된 거야. 즉 얘 뭐 한다? 수렴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한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요 덩어리를 2분의 1라고 간다고 써도 되죠? 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식 위아래 뭘로 나누면? Fx로 나누면 분모 어디로 가든 천천히 보자. 분모 앞에 거 어디로 가? 4 1 분모 앞에 거 어디로 가? 1 1 뒤에 거 어디로 가? 1 왜? F분의 G가 2분의 1이니까 맞죠? 네. 그럼 분모는 2분의 자, 분자 앞에 거 어디로 가? 3 뒤에 거 어디로 가? 마 1 마 1 그럼 분자도 2 그럼 계산하면 1 1로 가겠죠. 됐니? 네. 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거 나오면 그거 분의 1은 0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 네. 이거 알파로 넣고 푸는 거는 서술할 땐 야매야. 됐니? 네. 단 답을 낼 땐 이거 알파로 넣고 풀어도 돼. 됐니? 네. 그게 똑같은 거야. 알겠죠? 단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네. 이거 1, 마이너, 알파 1, 플러스, 알파로 넣고 2항 키워가지고 알파로 하면 그게 2분의 1이 나와. 왜? 얘가 꼭 뭐 해야만 답이 있을 테니까 수렴해야만 답이 있겠죠. 알겠지? 근데 이건 야매니까 원리는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예를 들어 한 번 손수령을 나눔 눌려했으면 당연하지. 이거 알파라고 쓰면 선생님 이거 왜 수렴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 수렴할지 아닐까요? 답에도 구하를 했는데 응, 그건 모르는 거야. 허술하라거나 수행하라거나 할 때는 다 저렇게 치워내가지고 써줘야 돼. 단 너네가 문제풀 때 답 낼 때는 수렴해야만 답이 있을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알파라고 놔버려도 돼요. 네. 이건 아니라고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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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좋아하는 기형, 니은, 니은 이거 문제, 그쵸? 네. 1등급 도전하기에 있으니까 만만한 일은 아니야. 그냥 꼼꼼하게 따지면서 풀어야 된다. 예. 이거 풀면 시간이 되려나? 네. 음, 이거 풀고 끝나면 되겠네. 자, 136.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삼읍시다. 자, 봐봐. 기형부터 가자. 네. 뭐면 뭐다라고 돼있으니까 그거 명제꼴로 바꿔놓고 정리하는 게 좋죠. 네. 자, 리미트 Fx는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존재라는 말이 수렴한다는 소리야, 그쵸? 네. 자, 존재하고 엔드 리미트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면, 그쵸? 네. 더한 거. F랑 G를 더한 건 존재하지 않으면 안 존재, 안 존재라고 그러잖아. 안 존재하면 어떻게? 리미트 Gx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거 푸는 최고의 야매스러운 방법은 이거지. 이게 있으면 이게 있으니까 얘가 없어야 되네. 그러니까 맞다. 맞거든? 야매야 그런 거. 다시. 이게 있으면 이 새끼는 있잖아, 그치? 네. 근데 없다면 얘가 없어야겠네? 그러면 없네. 야매라고. 알겠지? 이런 거는 극한을 꽤 뚫고 있는 사람이 푸는 방식이고 우리 족밥이잖아. 천천히 논리대로 풀어야 돼. 알겠어? 네. 볼게요. 가정이 지저분하고 결론이 쉽지. 네. 뭐 한다고? 자리 바꾸려고. 알겠니? 네. 야, 얘 A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 지랄 저 지랄 뿅 내면 B는 요래. 이거 어렵잖아. 네. B가 이러면 A는 이 지랄 저 지랄 저 지랄 되는 거 맞어? 이게 낫지. 됐어. 됐나? 네. 뒤집을게요. 그리고 뒤집다가. 그거 뭐야? 부정 안 하는 거 까먹지 말고. 부정하는 거 까먹지 말고. 네. 자, 뒤집으면 GX가 뭐가 돼? 존재. 됐어? 5월도 바뀌지. 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는 존재하셔야 되네. 됐어? 네. 자, Fx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뿐이었죠? 존재하거나 안 하거나. 됐니? 네. 맞어? 네. 자, Gx가 존재한데. 그럼 Fx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네. 그럼 Gx가 존재하면 Fx가 안 존재할 수도 있죠. 맞지? 네. 또는 Fx가 존재할 수도 있지. 그러면 얘네들이 더 한번 존재하는 거 맞잖아. 이해됐나? 네. 이게 무슨 뜻이야? Gx가 존재하면 F는 안 존재하고. 얘도, 아니 미안. F가 안 존재하거나 F가 존재하거나라는 소리죠? 야, 이게 존재한다는 말이 이거 두 개 빼면 F가 존재한다는 말이랑 똑같잖아. 그치? 네. 됐니? Gx가 존재하면 F가 안 존재하거나 존재한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맞지? 이해됐나? 네. 됐죠? 네. G가 존재하든 말든 F는 존재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개일 거 아니냐. 그치? 맞는 소리라고. 됐죠? 자, 나머지 빨리 풀자. 이해됐나? 자, F랑 EG가 수령하고 EF랑 G가 수령했네. 그러면 잘 봐. 걔네들이 너하고 빼고 곱하고 나보고 F 뭐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죠?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됐니? 정ared이 위에다가 아, 아니다. 밑에다가 EB하면 빼면 되죠? 그럼 마이나 BF가 수령을 받았잖아, 그렇지? 마이나 BF가 수령하면 F 수령하느냐는 강연한 얘기지? 그러므로 G0, G0까지 맞고 지근만 보자. 독이 빼서 0 내면 걔네들이 수령한다는 말이 틀린거지. 둘 다 발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예를들어 fx가 x분의 1이야. 모두 gx가 x분의 2이야. 이렇게는 0에서 수령하지 않지. 근데 이거 뺀 건 0 되잖아. 이해됐나? 누구 0에서 둘 다 갖다라고 놀 수 없는 거 알죠? 이해됐나? 이것은 단 얘기가 하나 있으니까은 못 꺼지라고 하면 될 거고 박은 0, 0 되겠네. 맞나? 네. 자 여기까지 했고 수요일까지 진짜 잘해오고 그 다음에 8시. 수요일은 수업 안 할 거니까 이품은 안 가져도 돼. 알겠지? 그리고 그날까지 풀으라고 하면 프린트는 풀어오고 알겠나? 이품 검사는 목요일날 할 테니까 그날까지 꼼꼼하게 풀고 그 다음 그날 와서 또 프린트에게 추가로 풀도록 합시다. 알겠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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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